전화를 안 받는 거야 아 목소리 듣고 싶은데 우리 현진이 목소리 들여야 잠 잘 잘 잘 거 같은데 전화 좀 받아라 황현진 혹시 지금 전화 걸어도 돼 아냐 그냥 너가 편할 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잘 준비는 나중에 할게 지금 전화 걸어도 돼 뭐야 벌써 전화 보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보는 상식 따기 놀게 지금 뭐 하는지가 난 궁금해서 정말로 바쁜 언제쯤 또 잠은 언제쯤 baby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도 너가 원했던 목표일은 그날이 됐는지도 궁금한 것들만 투성이야 텍스트론 와 닿지가 않아 말해줘 네 목소리로 baby 듣고 싶어 정말 듣고 싶어 혹시 지금 전화 걸어도 돼 아냐 그냥 너가 편할 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잘 준비는 나중에 할게 지금 전화 걸어도 돼 지금 전화 걸어도 돼 스르뚜뚜뚜뚜 네 달콤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 스르뚜뚜뚜뚜 스르뚜뚜뚜뚜 네 달콤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 나나니 듣고 싶어 나나니 오케이